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은퇴 시니어들의 생활비 지출 및 절약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동통계국 BLS에 따르면 평균 65세 이상의 미국 은퇴자는 연간 세전소득 6만 359달러를 벌고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연간 5만 7,818달러 또는 매월 4,818달러를 생활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 중 4가지 항목의 75%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지출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수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긴급상황을 위한 여분의 현금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패더렐 리저브 분석에 따르면 65에서 69세 미국인의 평균 은퇴 저축액은 약 20만달러이며 은퇴 연령이 되어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비용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간 생활비를 차지하는 다음 4가지 카테고리를 살펴보세요. 1. 주거 BLS 수치에 따르면 주택비용은 은퇴자에게 가장 큰 지출로 연간 지출의 36%를 차지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은퇴자들은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규모 축소를 고려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2. 이는 이익을 위해 현재 주택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은퇴자금을 비축하거나 비상자금을 늘리거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3. 한 가지 단점은 이 시장에서 대체 주택을 구입하는데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덜 비싼 시장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은퇴한 부부와의 협동생활 상황을 하는 스마트한 옵션을 고려해보세요. 2. 교통 일을 많이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BLS 수치에 따르면 교통비는 퇴직자의 연간 비용에서 872달러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큰 지출 범주입니다. 파트너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차 한 대를 없애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자동차를 완전히 소유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자동차 이대에 대한 유지보수 및 수리비용이 합산됩니다. 미국 대중교통협회 어메어컨 퍼블릭 트랜스퍼테이션 어소시에이션에 따르면 가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 한 대를 덜 사용함으로써 연간 거의 10명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나 전동 자전거 구입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3. 건강관리 건강지출은 퇴직자의 연간 지출에서 7-540달러를 차지합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할 때 비용을 절감하는 한 가지 방법은 쉽게 저렴한 예방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 및 예방접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은 또한 여러 연구에서 많은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최고의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걷기만큼 쉬운 활동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식비 식비는 7-306달러로 65세 이상 연간 지출의 12% 이상을 차지합니다. 식사 계획을 세울 때 외식을 자주 하는 것 대신 음식 재료를 쇼핑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쇼핑할 때 식료품 목록을 꼭 확인하세요. 많은 베테랑 쇼퍼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요령을 시도해보세요. 공복 상태로 쇼핑하지 마시고 할인된 상품을 주로 또는 전적으로 구입하세요. 고급 시장은 가격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대형 슈퍼마켓은 동일한 고품질 유기농 상품을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비를 절약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양을 줄이거나 레스토랑에서 많은 양을 집에 가져가서 나중에 먹는 두 번째 식사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 외식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식 비용을 추적하세요. 또한 많은 레스토랑이 품목과 양의 크기가 정확히 동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가격을 올립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퇴 자금을 더 많이 아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시간이 특히 귀중한 자산 중 하나이며 더 많은 돈을 더 즐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위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감입니다. 또한 나구나 우주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많은 경험과 지역 시장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담없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집을 찾고 있는 저의 구입자들이 귀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살려 믿음과 신용, 성실로서 귀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과 함께 귀하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게 562-888-0099로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부동산 브로커 주강올림